1. 여자가 애인이나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는 전략을 써서 이런저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떠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질투에 빠지면 여자에게 평소보다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 합니다. 남자의 정욕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여자의 생식기 안에서 벌어지는 정자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즉 여자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 합니다. 여자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 합니다. 하지만 질투유발 전략을 쓰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질투에 빠지면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질투유발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들키면 남자의 기분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애인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합시다. 질투유발 전략을 썼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질투유발 전략을 써먹어도 좋을까요? 도덕적 판단은 제쳐두고 순전히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따져보겠습니다. 진화심리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그럴 때는 그 아이에게 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입니다. 여자가 효과적으로 질투유발 전략을 쓸 때마다 남자는 질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남자는 무의식 수준에서 여자의 바람기 점수를 더 높게 설정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을 더 높게 설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바람기 많은 여자 또는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많은 여자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여파로 남자가 자신의 명목상 친자식인 여자의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적어도 연애나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선호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무의식 수준에서 여자의 바람기 점수를 더 높게 설정할수록 여자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식을 것 같습니다. 썸타는 관계라면 사랑이 커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작아질수록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여자를 존중하고 아끼기보다는 섹스 파트너 정도로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에 장기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은 개인이 자기관찰을 통해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임상관찰을 통해서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여자라면 질투유발 전략의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와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알아챌 때가 많을 겁니다.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믿는다면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위해 질투유발 전략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투유발 전략의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흡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고는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지 strum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게끔 해보시고 있습니다. 저의 경고는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방식으로서는 전혀 또는 피곤ك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방식으로서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연구가는 이 문제를im하는 종가가가ims입니다. 일상에는 다시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기구는 손상으로 가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 Utah를 차고 오고 있습니다.